네,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텐백어 종목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증시 전반적인 지수는 강하지 않지만 개별 섹터는 크게 오릅니다. 특히 조선 2차전지 장비 쪽도 주목할 만한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전일 많이 올랐던 것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최근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하락하면서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오늘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조용하게 강한 증시라고 했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만 본다면 오늘 시장 왜 이래?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오늘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더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좀 돌면서 최근에 좀 낙폭가되었던 종목군들이 반등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좀 더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방향성을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 시장을 좀 더 기대해보자. 오늘은 소리 없이 강한 증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래서 조선입니다. 최근 정말 좋았던 하나오션부터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던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기대가 커서 지금 사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하나오션은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의 특징 중의 한계가 왜 상승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가 조선주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선주가 지금 당장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강한 상세를 지금 현재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봉이나 일봉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오르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4월달에 가격이 얼마냐면 10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과 14만원 선까지 이렇게 무거운 종목군들이 14만원까지 올랐다면 말 그대로 이제 40%에 대한 상세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달 만에 40%는 사실 대형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당한 상세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는 결국 낙폭과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깔려 있고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발주 가능성이 기대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냥 반짝 중소형주들이 오르는 모습만 나타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또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신고가를 가고 있고 앞서 우리 곤비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하노우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실적을 동반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주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선주에 대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기에는 좀 더 이런 굵직굵직한 제조업에 대한 부활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바로 조선주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라 IMS 살펴봤거든요. 오늘 한 4%대에 올라오고 있던데 투자 의견 들어보죠. 이게 중소형주가 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대형주가 훨씬 더 잘 가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라 IMS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로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박 안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정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좀 더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 보고 저는 이런 분위기를 타서 신고가를 함께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포스코 2차전지 소재사업 밸류데이가 개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2030년 예상 매출액은 62조로 약 20조가량 상향했고 추진 일정도 구체화했는데요. 오늘 이 이슈에 포스코 그룹주들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포스코라고 하면 흔히 철강, 조금 단단하고 강하고 과거에 포스코 산업협력단이 서울대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 있었거든요, 언덕 위에. 그래서 보면서 포스코라는 기업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제철이라든지 강판 관련된 회사라고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2차전지를 입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회사, 소재 회사로서에 대한 변모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밸류데이를 함으로써 나오는 지표들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지표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2030년도까지 저 정도 발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하려는 노력은 하겠다 정도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결국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소재 회사로서 변모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인 즉슨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또는 폐배터리 같은 이런 소재 업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과를 좀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소재를 합성물로서 만들어내는 것을 전구체라고 하고 거기에 리튬이 들어가게 되면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은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이 포스코 인터네셔널과 포스코 엠텍의 역할인데 이 두 가지 회사들도 오늘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자원 개발에 대한 영업 방식이라든지 또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신규적인 발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스코 인터네셔널이나 포스코 엠텍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 또는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르는 부분도 존재했지만 내면에는 우리가 포스코 DX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AI 경력직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AI를 포스코 그룹 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게 포스코 DX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포스코 DX에 대한 상승세도 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2차 전지의 장비 쪽도 강해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이나 추천했던 TSI도 여기 속해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전국 공정 안에서 믹싱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믹싱 공정 안에서 윤성 FNC 따로 매매를 했던 기업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TS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서 윤성 FNC하고 TSI 두 군데가 믹싱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움직임이었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하다. 다만 M&A만 없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공정 안에서 CSI라든지 또는 PNT도 전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움직임들이었는데 지금 이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확장세가 이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신규 발주가 들어가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평가 나타난다 보고 이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기대가 큰 공정 장비 쪽 주목을 해보시고요. 오늘의 관심주는 조선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섹터죠. 조선 관련주 한 번에 한 눈에 한 번 확인을 해보죠. 네, 우리가 조선 섹터군은 얼마 전에도 한 번 같이 봤었습니다. 그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플랜트라는 산업이 있고 우리가 조선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 구분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현대그룹은 구분이 잘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랜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을 투자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와 또 엮이냐 하면 우리가 중동 투자와 또 엮이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근에 현대건설에 대한 호재유수라든지 또는 사우디와에 대한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바로 플랜트 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도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과거에 우리가 선박 안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합병 이슈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부결돼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선박 업종 안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삼성그룹 내소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번 차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 관련해서 최근에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수주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선박 부품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박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설비 업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보시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비 업종인데 설비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단에 보시면 회사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여기 케이프라는 거 선박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오타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SK 오션 플랜트까지는 선박 부품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도 KSP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주주는 이제 금강 공업입니다. 상장돼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KSP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잘 움직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조금 붙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엔진에 대한 설비라든지 부품에 대한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팅 벨브 업체들에 대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면 태광이라든지 또는 KSP라든지 뭐 선광밴드 같은 업체들이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내고 있는데 KSP도 이제 그런 피팅 벨브 업체에 대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KSP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까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KSP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